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긴목 조종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어쨌든 여전히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많이 되죠. 특히 코삭 지수도 어저께 굉장히 강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시작부터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면서 코삭 지수도 마이너스 1.8%, 장중에는 3%까지도 빠졌었어요.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낙폭을 많이 줄이고 끝났다는 것만 봐도 크게 추세를 완전히 하락으로 잡은 건 아닌데 장이 시속게임 하듯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그냥 어저께 한 20, 30포인트 오늘 20, 30포인트 이렇게 올랐으면 좋은데 어저께 134포인트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제 한 58포인트 장중에 더 많이 낙폭이 커졌었는데 좀 뭐 정신이 없으시니까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QR코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야간에 또 그리고 내일 낮에도 계속 제가 시황이 더 중요해져버려서 시황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걱정되시는 분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 또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유튜브 창에 서울경제TV 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오늘 아마 종목이 오늘 뭐 지수가 안 좋아서 좀 손실이 좀 나신 분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전부 상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특히 전화 상담 주신 분한테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어저께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이런 조정이 나오니까 아차 싶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으로 대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책 제가 직접 쓴 책 무료로 드리니까 다섯 분에 한해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황으로 넘어가서 시황 오늘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서 시황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지수가 장중에 한때 무려 80포인트를 하락했다는 점 종가상으로는 낙폭을 꽤 많이 줄였죠. 이제 뭐 1, 20포인트는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58포인트는 거의 20포인트를 낙폭을 막판에 줄였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80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끝난다 그러면 내일은 뭐 또 빨간색 종목이 참 재밌어요. 파란색이면 어쨌든 지수가 파라면 어쨌든 응봉이 많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조금 생기는데 빨간색이면 또 우리 코스상은 또 상승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오늘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장중에 8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하고 끝났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계속 연말장까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요동이 심합니다.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뭐 어저께도 많이 안 올랐고 오늘도 하락보이 좀 적은데 우리는 어저께 굉장히 큰 상승 그리고 장중에 8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낙폭을 많이 축소하고 끝났죠. 아주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일 하락 대비 결국은 상승 대비 조정이죠. 그래서 추세는 길게 보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화면에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양봉이 어저께 너무 셌어요. 거의 2400에서 하루 만에 저도 이런 양봉을 처음 봤는데 하루 만에 2500포인트를 도달하는 바람에 오늘 또 그 뒤에 여차 싶으면 그냥 다시 2400까지 내려가지 않나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443포인트면 2400 중반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저께 한 20포인트 오늘 20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랐으면 더 좋은데 어저께 135포인트가 오르는 바람에 오늘 2400 한 20포인트였던가요? 이 정도 80포인트 밀렸다 다시 이제 2400 중반으로 올려놔서 이제는 모르죠. 이제는 반반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굳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2400 중반에서 2500 가느냐 2400 정도로 가느냐인데 아니면 2400 중반에서 옆으로 길게 횡볼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히려 종가상 거래소가 2.3% 마이너스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는 1.8%죠. 코스닥이 오히려 더 세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오늘 에코프로도 마이너스는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쪽은 AI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아침부터 방송에 나올 건데 사실 이제 좀 빈대 관련주라서 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런 관련주들도 상승 추세를 좀 많이 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조도 꽤 괜찮았어요. 또 코로나 관련한다고 해서 또 바이오주도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수 대비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연말까지 순환매적으로 테마군이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또 굳이 이제 코스닥 쪽은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종목군은 잘 선정하셔서 연말까지 이렇게 또 알차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 시황은 어저께 큰 상승 대비 오늘 단순한 이제 그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된 조정. 그래서 향후 조정 마치고는 또 눌림목 조정이니까 지수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오늘 하락에 장중에 80포인트 빠진 거 보고 올해 또 끝난 장 아닌가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힘을 가지셔라 이렇게 시황으로 오늘 장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누란 톡방에 QR코드 되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1357 지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에 2642번 시간 없으신 분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쳐서 인터넷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의 소통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내 일장이 또 더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QR코드에 대셔서 비밀번호 1357 70원. 바로바로 언제든지 저랑 소통이 가능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02-3153-2642번으로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어떤 종목이든지 다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전화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온 거 하나 받아들일게요. 문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네오위즈 36,500원에 20% 갖고 오셨네요. 네오위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만 6,500원이면 아마 매수가 정도 그러면 한 올해 한 8월 9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적이 전화로 주셨을까 문자로 주셨을까 하면 실적을 제가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순이익도 한 100억 정도인데 이 네오위즈가 이번에 신작이 나왔죠. 게임사들이 신작이 3분기에 다 나왔는데 네오위즈 게임 같은 경우는 피해의 거짓이라고 이게 좀 인기가 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까 200억이었는데 3분기에 신작을 발표하면서 500억까지 매출을 좀 확대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신작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어쨌든 장도 좀 안 좋아졌고 코스닥 지수 많이 빠져서 편승을 했다. 지금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네오위즈도 그렇게 돼서 실적 호전 또 실적 발표도 아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매수가까지 3만 얼마죠? 3만 6,500원 매수가까지 서서히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지지선 생기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오늘 뭐 장이 안 좋을까 좀 빠졌는데 2만 3,000원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 3만 원 거의 근처까지 왔고 3만 6,000원 한 앞으로 1차 목표 가면서 3만 6,000원이 도달하면 좀 저항성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15% 10% 정도면 추가 매수를 좀 2만 원 후반에 하면 괜찮은데 20%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목표가가 그러면 매수가가 되겠네요. 3만 6,000원 정도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연말까지 있어 보이니까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장이 좀 빠지니까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전화 상담 하나씩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어떤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릴까요? 종목병 매수입니다. 삼성전자요. 7만 2,300원에 20%요. 7만 2,300원에 20%요. 아마 한 두 달, 두세 달 전쯤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아주... 네,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으셨고 9월달쯤에 사셨겠네요, 그러면. 네. 7만 2,000원에. 이게 비중이 처음에 20% 한 번에 사신 거죠? 네, 한 번에 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차트 보이시죠? 네.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는 사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 네. 계속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10%를 들어갔으면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는 선생님 보셔도 차트가 이 부분. 이제 6만 원 중반 정도가 바닥인 건 보이시죠? 대충 흐름이. 대형주는 사실 이렇게 아주 강세장이 아니면 크게 추세가 수익을 아이가 좀 막스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더 갖고 계시면 6만 원 중반이 오지는 않겠지만 6만 원 중반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7만 원 돌파를 할 경우에 익절. 그럼 벌써 몇 번 이렇게 수익을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연말장이 시작이 됐는데 연말장도 어저께 급등. 오늘은 또 조정. 다행히 삼성전자와 오늘 보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도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7만 900원이니까 7만 1천 원이당 매수가 7만 2천 3백 원까지 추가 매수하긴 그렇고 7만 2천 원은 한 번씩 터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은 연말에 배당도 받으시고 당연히 배당 받으시고 아마 연말에는 충분히 7만 2천 원 목표 매수가 이상은 갈 거예요. 네. 반도체 업장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업장도 좋아지고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선택을 삼성전자를 하셨는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시고 우리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 넘어가면 배당 플러스 목표가 매수가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니까 7만 3천 5백 원의 앞 고점 정도에 정리를 하시는 게 현금안을 하셔서 탄력이 좀 수급이 붙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셔라.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팀장 어때요? 네? 장기투자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요? 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보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7만 3천 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러면 한 20, 30%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가면 수익률이 5%, 3%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 선택인데 어쨌든 좀 더 내시려면 7만 3천 원에 한 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점 매수를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주세요. 신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란톡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이 계시고 아까 선생님도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의 QR코드 되시고 비밀번호 1357 치시고 들어오셔서. 내일 장이 저도 되게 궁금해요. 내일, 내일 모레가 또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크게 시장이 흐를 것인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마 방향성이 크게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또 종목들도 굉장히 요동이 심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정지된 화면에서 하는 것보다 장중에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은 노란톡으로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전화 오신 분들이 계속 지금 대기자들이 많아서 전화 상담 또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지수는 조금 조정 보셨는데 선생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나 한국 조선해양이요. 한국 조선해양. 네, 11만 5천원에 20%예요. 네, HD 한국 조선해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량한 종목 11만 5천원에 20%. 20%예요. 네, 네. 이거 이 종목도 아마 한 한 달 그 전쯤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언제쯤에 매수하신 거죠? 네, 한 달쯤 됐어요. 그 뒤로 매수는 뒤로 계속 내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생님 갖고 계신 종목들이 가격대가 일단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거죠? 저가주보다 10만 원 이상 되는 종목들. 그런 게 저도 본전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눌리목 조정 때 추가 매수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10만 원, 이때 많이 놀라셨겠는데요. 8만 9천 원 저점 찍었을 때는. 지금 다시 10만 원 회복했고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연말에 간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더 전에 이제 9만 원 정도에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을 텐데. 그래요. 돈이 없으셔서 못 하세요. 아, 다 현금 종목으로 다 갖고 계셔서. 네, 돈이 없으세요. 그래서 못 하세요.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20%라도 만약에 5종목을 갖고 있으면 현금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포트는 5종목의 10%씩.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HD 한국 조성 같은 경우는 9만 원 됐을 때 한 번 제가 더 사라는 의견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씩 아마 이렇게 이렇게 들고 계신. 어저께 그 종목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어저께 많이 양복을 담았죠. 그래도 손해보고 한 20% 빨았어요. 빨았어요 그냥. 40% 갖고 계시다가 20%는 오늘 많이 올라서 어저께 일단 뭐 좀 손해보고라도 정리. 네, 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무거워요, 사실.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한 달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콜싹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종목들은 이 한 달 동안에 거의 안 빠지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을 잘하셨어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우리 한국 HD 조선은 가격 11만 5천 원에 한 번 와요, 분명히 연말 안에. 12만 5천 원이요? 11만 5천 원이 아니고 12만 5천 원이요? 예, 예, 예. 12만 5천 원이 조금 높은 가격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한 11만 5천 원 내지 12만 원 정도는 탄력이 한 번 붙으면 쉽게 올라오기 때문에. 예. 20% 정도는 갖고 좀 가져가셨다가 연말에 12만 원 정도의 손에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시고. 예, 예. 아까 이제 20% 정도, 20% 정리하신 종목은? 아니면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약주 시간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붙으면 많이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되겠죠. 이 종목에서 바로 수익을 안 나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노란 통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른 종목, 수익 잘나는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알려드리니까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많이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또 한 종목이 들어왔다고 해서 문자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7만 9천 원에 비중이 또 많으시네요. 30% 예, 셀트리온 제약. 이제 최근 들어서 장이 조금, 연말장이 다가오니까 비중을 10%대가 아니고 30% 이상을 좀 확실 가지고 매수하신.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셀트리온 제약은 우량주 중에 하나니까. 가격이 근데 셀트리온 제약 7만 9천 원, 거의 8만 원이라고 보고 이 정도 매수하셨네요. 흐름이 이제 우리 셀트리온 제약도 장이 좀 좋고 수급이 붙으면 시원하게 가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네요. 오늘은 또 한 약간 은봉을 달았고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상승 탄력이 붙으면 충분히 가겠죠. 7만 9천 원까지는. 7만 원은 일단 안착한 상태니까. 연말장 보시고 또 우리 제약주 오늘 이제 완전 제약주가 이렇게 수급이 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업종들끼리 이렇게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이런 살충제 관련주 이런 쪽들이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주랑 완전히 동떨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슬쩍 이제 지수가 애매할 때 이렇게 이제 바이오주의로 가니까 한번 탄력이 연말 안에 한번 붙는다고 보고 오늘은 당연히 뭐 콜사 거래소 지수 조정을 좀 보였으니까 뭐 그래도 한 1%밖에 안 빠졌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6만 원 바닥 6만 원 보이시죠. 6만 원대보다는 7만 원으로 안착을 했고 7만 원대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겠죠. 그래서 손전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앞 고점 한 10만 원대까지 좀 무리겠지만 어쨌든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시고 연말장에 뭐 그렇다고 수익을 보고 많이 입절은 못하겠죠. 손실은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많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또 장이 애매한 장이 돼버리니까 전화상담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전화상담이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담 하신 분들도 내일 장중에 계속 저와 소통하기 원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그냥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상담 또 하나 왔다고 했는데 받아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장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완전히 반대로 또 안 좋았잖아요. 아 네 아주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쵸 아주 제정신이 아주 그냥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을 텐데 오늘 선생님 갖고 계신 종목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LG앤솔이에요. LG앤솔. LG앤솔. 오늘 LG 어저께 아마 굉장히 좋으셨다가 오늘 너무 놀랐어요. 오늘 아주 어저께 몇 프로 올랐죠? 20% 상하가 쳤나요? 예예예. 그렇죠. 매수가 비중은요? 아 52만 원이고요. 52만 원에. 70%예요. 비중이 70%면은 상당히 많이 들고 하시는 건 아시죠? 아 100%에서 조금 손절한 겁니다. 100%까지 사셨어요? 예 손절을 했어요. 매매를 몇 번 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물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중이 많을 갖고 계시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오네요. 오늘 또 오늘 10% 정도 하락을 해서 또 좀 어저께 50 얼마죠? 52만 원이라고 했죠? 52만 천 원인 것까지 올라왔어요. 예 만약에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어저께 하면 50만 원을 넘었어요. 화면에 보이셔서 나오지만. 예 두 번이나 제가 그 놓쳤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예 그러면 거의. 50만 원에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몇 달 동안 고생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비중 문제예요. 비중이 많으면 누구나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기서 10%만 더 오르면 내 자본금에 1, 20% 수익이네. 그러면 내일 10%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 결국 못 파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아침에 개선수강 하면 좀 매도하려고 했는데. 개파라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면 똑같이 50만 원을 왔는데 내일 10% 오르면 팔아야지 했다가 10% 오르지는 못하고 은봉이 며칠 나오니까 결국 못 파신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50% 이상도 많고 30% 이상도 많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2차 전지주가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은 것인 것 같은데 다섯 종목으로 나누세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10%씩. 다섯 종목이요? 네. 10%씩. 그러면 현금이 50%가 남죠. 그러면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33만 원, 37만 원 한 번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안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오셔서. 아니 근데 얼마까지 한 5시까지는 올라갈까요? 앞으로? 이제 어저께 공매도를 금지했고 오늘은 어저께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잘 보시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40만 원 밑에서 있다가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가면 50만 원대는 한 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앞으로는 조금 실었으면 30만 원, 40만 원대 한 번 더 사버리면 수익을 보고 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수익을 보고 나오기는 힘들고 다시 50만 원 정도가 오면 그때는 빨리 정리, 한 60% 정도 정리.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종목으로 제가 포토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리고 선생님은 꼭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계속 비중만 잘 조절하면 연말까지 좋은, 장이 좀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내 계좌에서. 그거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리고 QR코드로 지금 바로 대시고 1357 치시고 들어오세요. 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많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상담 또 바로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뭐 2차전지, 바이오주업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상담 해드릴까요? 매수가 비중 종목이요? 네, 기아 자동차. 아, 기아 자동차. 오늘 또 자동차. 네. 매수가가 7만 9,800원. 7만 9,800원. 반원에서 8만 원. 네, 한 50% 갖고 있어요. 비중이 또 50%고요? 네, 많아요. 자, 기아 차 언제쯤 한 두 달 되셨죠, 아마? 두세 달? 네,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세, 아니 한 달 정도. 한 8만 원으로 보고 이게 대형 주기 때문에 크게 시세에 연동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아야 한 10% 안 되게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시, 이때 정리를 못 하셨네요. 8만 원 중반까지 올라갔을 때.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냥 비중을 50% 실으셔서 7만 원, 8만 원 정도 해서 다시 올라가면 익절. 밑으로 내려가도 많이 안 내려가죠, 이렇게. 지금 거의 바닥선이니까 연말 지금 실적 발표도 현대 기아차 계속 나오고 또 배당도 나오고 그러면 결코 여기서 더 빠질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시 선생님은 8만 원 중반이 오면 그때는 꼭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꼭 익절을 하시고 좀 비중을 좀, 만약에 우리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8만 원, 몇 번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한 번에 들어가신 거죠? 네, 한 번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비중은 만약에 10% 정도 들어가셨다 그러면 7만 원, 7만 8천 원 정도에 한 번 또 들어가셔서 바로 그러면 반등이 나오면 수익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은 이제 아주 굉장히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잘못하면 장기 보유하고 오래 가져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계속 수익률을 내시고 그게 좀 힘드시면 우리 노란 턱방에 들어오셔서 비중 조절하는 방법을 꼭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실적도 좋고 그런데 왜 이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2차 전지주가 막 상하가 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예전부터 주식 하신 분들이 이제 기아차, 현대차 아니면 거래소의 부품업체들을 좋아하시는데 실적은 좋은데 수급이 안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종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종목도 조금 들어가시고 이렇게 코스하게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도 들어가셔서 그쪽이 또 수익이 더 잘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 패턴을 조금씩만 변경을 하시면 좀 이게 실적은 좋은데 안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수익을 다른 정보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패턴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노란 턱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가 지금 계속 불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 상담 하나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됐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애타게 찾고 있는데 대답이 없으시는데 아마 연결됐는데 지금 좀 기다리시다가 지치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연결이 지금 됐다가 잠시 자리 비워서 문자를 남기셔서 문자로 된 걸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다시 보시면은 아, 내 종목이나 하시고 4만 7천 원에 10% 갖고 계신 분. 두산 로보틱스. 두산 오랜만에 왔는데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 주 중에 대장주 역할이 지금 약간 우리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지는 두산 로보틱스냐 이러고 있는데 매수가, 아, 매수가 4만 7천 원이네요. 4만 7천 원. 아마 그러면 이분은 그 전에 4만 7천 원이면은 꽤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3만 2천 원까지 바닥 찍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다시 반등. 그래서 매수가 거의 다 1천 원 차이니까 거의 다 매수가는 왔는데 오늘 이제 2% 빠져가지고 1천 원 정도 아직 매수가 안 왔죠. 아마 이제 로보틱스 중에 레인보우냐 두산이냐. 레인보우는 삼성에서 이제 15% 지불을 갖고 있고 두산은 아예 뭐 두산 로보틱스니까 두산 그룹 쪽에서 갖고 있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로봇 관련 주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관련 주 야간 시간에 강의할 때도 전통적으로 아예 오래 만들었죠. 23년도 10월이니까. 그래서 기아차, 오래 됐죠 예전에. 자동차 부품, 거래소에. 그런데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2023년도에 만들어진 신생산업이라는 거. 로봇 관련 주, 대기업 쪽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두산 쪽에서 자동화 공정, 두산 맥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쓸 수 있으니까 무궁무신하다. 그래서 향후에 더 올릴 가능성도 있고 바닥 3만 2천 원인데 이 가격이 이제 거의 오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붙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된 은봉단 가시 쪽, 가시 쪽은 좀 힘들고 6만 원 정도 잡으시고 아마 연말 안에 6만 원 정도는 한 번씩은 로봇 관련 주가 이렇게 이렇게 순환 매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잡으시고 보시면 6만 원까지 목표가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말에 6만 원 정도 오시면 다시 저희 도너리스탁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마 다음 전화번호도 또 계신다고 했는데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들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갖고 계신 거 상담하실 종목 매수 비중은요? 네, 알테오젠이고요. 6만 8천 원이고요. 30%요. 드디어 왔군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거 지금 한 예전에 매수했나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던 건가요? 예전에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느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매수한 한 달 조금 보름 전에 매수하셨다가 조금 더 올랐었는데 8만 원까지 갔는데 정리를 안 하시고 깜짝 놀라서 끝없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도 지금 우리 알테오젠같이 수급이 완전히 몰린 종목을 갖고 계셔서 조정 보이고 다시 2차 상승을 뽑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 비중을 초기에 10%를 여기서 샀다.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사도 됐겠죠. 그런데 지금 30%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때 좀 깜짝 놀라셨겠어요. 5만 5천 원까지 빠졌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거의 왜 그러냐면 저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종목이 너무 예쁘고 차트가 빨갛고 더 갈 것 같으면 30% 정도 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느껴져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충동을 이기셔야 되고 지금 장이 굉장히 지능이 높아져서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장이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시속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실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이제 동감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 이상은 왔으니까 앞에 이제 8만 원 정도 오면 정리해야지 하면 그게 또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7만 5천 원 살짝 오늘 양봉 달았다가 7만 5천 원 거의 터치하고 지금 한 2% 정도 밀린 것 같은데 다시 반등 나오면 7만 5천 원 정도에 일단 20%를 정리. 10%를 갖고 계시면 10%가 기준이 돼서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10% 비중을 더 늘리시면 나중에 반등 나오면 알테오젠도 굉장히 이게 한 번씩 바이오주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7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가거든요.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하듯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비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알테오젠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장중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상담 이어서 받으실 분도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내지는 문자 상담을 하셨는데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아예 그냥 갖고 있는 종목 전부 다 물어보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앞으로도 도널리스 탁에서 비중 조절 오늘 볼까요? 비중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를 제가 해드렸죠. 회사는 다 우려한 회장들인데 30%, 50%, 70%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장이 계속 출렁거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 하셔라.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도널리스 탁의 수익률 그리고 공약주까지 소개해 드리는 도널리 리프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 시간 관계상 아까 전에 마지막 종목 상담 아이테오젠 7만 5천에 정리하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엿바라 여기까지 마무리 상담을 하다 말았는데 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란 톡방에 QR코드 되시고 핸드폰으로 빌번호 1357 치시고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대추가 상담 추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도널리스 탁의 수익률 현황 중에 유일 로보틱스 그거 하나 제가 AS를 해드리고 공약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오늘 이제 AI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AI와 로봇 이 두 종목이 여러분들이 가장 수급이 몰래는 종목을 생각하는 게 낫겠죠. 코스닥에서는 기존 좀 오래된 종목들이 반도체. 반도체는 어때요?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가 훨씬 낫고 그 외에는 신생이죠. 2년, 3년 역사가 짧은 그럼 뭐예요?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해서 생긴 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산업, AI냐 로봇이냐 중에 이제 로봇 관련주 유일하게 전자동화 공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 최적화죠. 인건비가 전혀 필요 없는 유일하게 전자동화 시스템 하면 유일로보틱스 제가 이 2만 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은 약간 플러스 은봉이 없죠.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은봉이 없고 차트 보시면은 계속 양봉을 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신생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상승이 없지만 이제 한눈판 사이에 다른 종목 보고 다른 거 보는 사이에 이제 2차 상승을 뽑아버리면 아예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을 달고 있으니까 은봉이 나오지도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이제 약간 저가주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우량주 로봇 관련주처럼 레인보우틱스 그런 것만 알려드렸는데 2만 원인 유일로보틱스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루도 은봉을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주의 특징은 한 50% 수익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지금도 뭐 2만 2천 원이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가셔서 3만 원까지 수익을 보셔도 되니까 수급이 안 붙는 종목이라든가 이 산업은 매출도 순이익도 좋은데 왜 많이 안 오르나요? 수급이 안 몰려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가끔 가다가 대장주가 막 크게 올라가면서 유일로보틱스도 양봉을 이렇게 심차게 몇 번씩 달죠. 그래서 연말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이런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해서 AS 그냥 이거 하나만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공략주로는 오늘 AI 관련주가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가 뜻보면 비슷한데 로봇의 머리죠. 머리, 뇌. 그게 이제 AI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AI 관련주도 앞으로도 굉장히 로봇 관련주 못지않게 관심을 갖는 게 일단 대장주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하고 코스닥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좀 출렁걸면서 많이 빠졌는데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AI 관련주가 오늘장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보다는 좀 강해요. 그래서 AI 관련주도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정통 AI 관련주가 있고 AI 의료 관련주가 있고 근데 오늘 이제 AI 관련주가 코난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마이너스인 AI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의료 쪽은 뷰노죠. 뷰노. 그리고 이제 루닛이 가격이 비싼 대장주. 그래서 뷰노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뷰노가 몇 프로 빠졌어요? 지금 6%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3만 8천원인데 오늘 이제 양봉을 이렇게 세게 달았으면 여기서 3일 이상을 계속 양봉을 달았기 때문에 오늘마저 양봉을 달았으면 4만원이 넘어가죠. 근데 오늘 다행히 은봉을 달아서 3만 8천원 그러면 어때요? 부담이 좀 없죠? 오늘 아마 저는 이제 코싹 지수도 어저께 7% 오른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7% 오른 거에 비해서 오늘 1.8% 하락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더 적어요. 그래서 너무 지수도 크게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수 하락보다 1.8%보다 6% 빠졌으니까 더 많이 빠졌죠. 근데 회사 내용도 이 AI 의료 중에 아주 괜찮아요. 나오지만 이제 심정지 예측 솔루션이라고 해서 심장 심장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의 그래서 이제는 이 AI 의료 관련주가 예전에 바이오 이런 거랑 틀리게 굉장히 인체의 중요한 꼭 필요에 의해서 생긴 산업이에요. 심정지 산업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막 여기서 보면 2만 5천원 2만 4천원까지 빠지고 거의 그러면 7만원에서부터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보였죠. 오히려 9월달 중순 이후부터 내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한 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타이밍인데 이제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크게 오늘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정고점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1차 매수 적기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100% 들어가라 10%를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분배법에 의하면 10%를 들어가고 횡이엇 빠지면 3만원 때까지 3만원 초반 때까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물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3만 8천원에 들어가도 다시 이제 상승탄력이 붙으면 1차 한 6만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뷰노 AI 관련주 중에 의료 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 이제 이렇게 되면 지수가 또 깜짝 놀라서 오늘 내일 정도는 이렇게 좀 눈치보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의료 쪽 바이오 쪽 그 쪽에 가면 뷰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수가 어저께 같이 또 오늘 조정을 보였네 그리고 놀라서 또 급등을 해버리면 AI 관련주와 AI 의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AI 가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쪽도 연결되어 있고 바이오 쪽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신다는 의미에서 뷰노 오늘의 공략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전화 상담이 당첨되신 분 아래 하단에 나갈 거예요. 방송 종료에 샵 0082번으로 주소 알려주시면 주소 알려드려야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니까 꼭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에 대한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코스악 시장은 AI 관련주 그리고 또 지수는 조정했지만 빈대 관련주 같은 바이오 쪽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오늘 증시 지수는 빠졌지만 크게 보면 어저께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훨씬 적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널이 공략주로는 AI 관련주면서 바이오까지 연결되어 있는 뷰노 오늘의 공략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내일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힘차게 오늘짱 마무리하시고 내일짱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널이 싸게 배찬수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